그럼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전 물러가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? 실례지만 그쪽 분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네요. 뭐라고요? 사전 고객님? 서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게 어떠신지요? 기막혀 정말. 뭐 이딴 남자를 소개시켜줘요? 당장 환불해줘요. 고객님. 고객님. 아니 대놓고 이런 실례가 어딨어요? 앉아보세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. 사람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는 거지. 우리 사귑시다. 뭐라고요? 맞선 같은 거 보기 귀찮은데 그냥 우리끼리 사귀자고요. 말도 안 돼. 우리가 어떤 사인지 잊었어요? 우리 사돈지간이에요. 누가 결혼하재요? 사귀자니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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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